이쪽 지역 시의원 우영택입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인데 오늘 우리 목릉천 문화체육병원이 진짜 멋있게 준공됐습니다. 여기에서 독양구 나름정터를 시작하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좋은 날씨만큼 좋은 물건 잘 부르시고 또 노래도 즐거운 노래 많이 들으시고 오늘 하루 생애 최고의 날이 되도록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마음껏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